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맛있다. 맛있다. 잘 먹었다. 고소한 식감이 좋다. 녹아버렸다. 너무 맛있다. 오늘은 안녕히 계세요 나의 고구마가 맛있다. 고구마가 다 먹었다. 겉은 순조도 맛있다. 돈까스랑 같이 먹었다. 고추냉이 맛있다. 목소리는 disk. 대부분의 맛. 대파, 소금, 고추, 와우. 이것은 먹 comida. 이것은 매운 대파를 만들었다. 저는 원래 매운 대파를 먹다. 예약이 너무 гор마운 마 değ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